Let's go to 1st Corinthians chapter 1 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Who can God use?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1st Corinthians chapter 1 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I believe in being trained and equipped 아주 준비되고 I believe in higher education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고등교육도 저는 믿고 있고 I have my PhD from New York University 뉴욕 대학에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But I want to say plainly that the things that man looks at are not the things that God looks at 그래서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impress people do not impress God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And what qualifies us in God's sight is different than what qualifies us in man's sight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고 Verse 26 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대가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대가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아주 귀족같이 이 땅에 임하셨나요 네 사령관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네 나라의 지도자로 오셨나요 네 유대 목수로 오셨습니다 아주 외딴 농촌에서 자랐고 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일생동안 다녔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버려요 네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네 죄인들이 죽는 그 엄청난 모습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바뀌신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거다 네 하나님의 그러한 영향감이 인간의 강함 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고 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선택하여 그 제자들을 만든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똑같은 질문 네 귀족이었습니까 네 군대였습니까 네 정부 지도자였습니까 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어부였습니다 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은 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아 왜 이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알았죠 네 어디 이런 신앙권에 가서 교육받은 일도 없고 대학교에 학사증도 없고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으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크리스토와 더불어 함께 했다라는 이 사건이 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엄청난 영혼도 쓰셨죠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버리세요 네 절대적으로 유대인으로 보내지 않냐고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간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애함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요한 1서 2장을 보면 네 절대적으로 안목의 정욕이나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자존감이 내 인간이 욕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야 I've had the joy of preaching in some of the greatest churches in the world 내 세계 안에 굉장한 교회에 가서 저는 사역할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대륙에서 가장 큰 교회로도 제가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어떤 교회는 그냥 초가집 같은 데서 만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보는 사람들 Our boast is not in our numbers 절대적으로 교회 자랑은 성도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Our boast is not in our buildings 절대적으로 건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Our boast is not in how hard we work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Our boast is not in our education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교육을 또 자랑하지 마라 I graduated from this school 이 학교 나는 졸업했어요 I was at the top of my class 나는 1등 했어요 That's wonderful God bless you for your hard work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시겠지만 But that does not qualify you for the gospel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That doesn't qualify you to be a world changer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라 We thank God for all the good things we have in this world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But our boast is in Jesus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And that's why God chooses who He chooses That our only boast is in the Lord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다 I want to declare to you that the world is lying to you 세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며 The world is calling you away from God's purposes 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을 멀리 이끌어가버라 God did not primarily put you here to have a nice life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좋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었어요 God did not primarily put you here to get a good education and a good job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 다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God did not even primarily put you here to have a nice family 여러분들의 가족이 좋은 가족이 되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No, He put you and your family here to change the world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You are here to do the will of God and to impact a generation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그걸로만 하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All the other things we have are just tools so we can live in this world and make a difference for Jesus 세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This is the way we think as human beings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길은 이것입니다 The main reason I go to university is to get the best degree so I can get the best job 내가 좋은 대학에 좋은 그러한 학위를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목적이죠 No, here's the first reason you go to university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첫째가 되는 대학교 가는 목적이 있어요 To be a missionary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성교사가 되기를 원하여 대학을 갑니다 There's a whole lost generation with many questions and no answers 세상 안에는 자기의 질문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 세대가 있어요 And then the second reason you go is so that you can gain tools to go out and do the will of God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Many universities have a vision that is different than the vision of God 내 하나님의 비전과 많은 대학들은 그 대학의 비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They don't esteem the values of God 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So you go out with your degree and you work for God's values 네, 그래서 나는 학위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And then the third reason you get your degree to get a job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학위를 갔지만 What people put first, God puts last 네, 세상은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맨 꼬리로 만들어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시고, 먹고, 먹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보다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There is more than providing for your family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You say to me, you do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We already work very hard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요 We don't have a lot of free time 자유하는 시간도 너무나 없어요 We push much harder in the schools than you do in America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한국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요 We work harder on our jobs than you do in America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직장의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워요 I'm not talking about doing more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고 I'm talking about a whole different way of seeing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러한 식견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I mean in the midst of studies and work and family You are living to change the world 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그와 같이 사는 것보다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 그만 Every day you wake up and say, God, here I am, use me, I want to make a difference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쓰시옵소서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e look at what a mess the world is in Oh,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Tremendous insecurity, tremendous fear 네, 얼마나 많은 두려운가, 얼마나 많은 불안전이 이 땅에 가득합니까 Tremendous division, tremendous worldliness 네, 아주 세상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많은 분리가 있는지요 In the midst of this, God is moving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And he's looking for people to raise up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무엇입니까 2nd Chronicles 16, 9 네, 역대하 16장입니다 16장 9장 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베푸시나니까지입니다 I'll quote it in Hebrew 네, 히브리 말로 의하면 My translator is so brilliant that after I quote it in Hebrew She will quote it in perfect Korean 저는 히브리 원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한국말로 통역이 번영할 거라 믿습니다 It says Korean, please 네, 네 Same, same What's he looking at? 네, 여러분들 뭐를 보고 있어요? A heart that's holy, yes Doesn't matter what man thinks of you Doesn't matter what your social status is Oh, I believe God wants to raise some of you up into politics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인도 만들어내겠죠 He wants to raise some of you up in the business world Oh, 사업가도 만들어낼 거고 Some of you in the media Oh, 어떤 사람은 미디어의 그러한 Some of you as pioneers in family life Oh, 어떤 사람은 가족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돌파 Some of you preaching in ministry 네, 어떤 사람은 설교자 But we are raised up to do the will of God 그런데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파시키는 거라 And he places us in these positions Not for the positions themselves But to glorify Jesus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진하고 영전하는 모든 사회적 그러한 status는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 Since 1993, I go to India every year 네, 1993년도로부터 매해마다 저는 인도를 가요 In fact, when I would go to India and then Korea, I would get confused 그리고 인도를 갔다 한국에 오면 저는 완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네,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In India, you greet people like this So I would forget 네, 그래서 저는 잊어버려 And I would go like this 네, 그래서 두 나라의 인사법을 다 합쳐서 합니다 I work with a man in India 네, 인도에서 함께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A few years ago, he turned 60 years old 그런데 몇 년 전에 60살이 되신 분이 I flew over from America just to be there for his birthday 내가 왜 인도를 갔느냐 60살이 되는 그 내 친구의 생일에 내가 축하하기 위해서 갔어요 At his birthday, government leaders came in to honor him 네, 그래서 인도 정부의 아주 굉장히 고위관리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나왔어요 He is highly respected by his national government there in his state 자기의 그러한 주정부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친구예요 And his ministry is known throughout India 그리고 저는 인도 전체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이 다 소문나 있어요 He was an untouchable 그리고 손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이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높은 그러한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남이 손을 그 몸에다 댈 수 없는 것이에요 His father became a Christian, but he despised the gospel 아버지는 크리스토인이 됐는데 이 아들, 이분은 기독교를 경멸했어요 그리고서는 카스트 제도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러고서는 11살이 되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비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11살이 되었는데 무지막지한 공산주의자가 돼버렸어요 He signed his commitment in his own blood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로 결단을 했어요 And he gave himself completely to this cause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자에 빠져버린 거죠 As an older teenager, he became an alcoholic 그러고서는 이제 나이가 그러한 시대 후반에 가니까 술 추정병에 중독이 되고 He was an atheist 그러고서는 완전히 그러한 그냥 불신자가 되었어요 He was involved in terrorist acts against the rich 그러고서는 부여한 자를 향해서 테러를 하는 테러분자가 되어버렸어요 As a married man, everyone thought he was a hopeless, lost cause 결혼을 한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실패자다 이렇게 봤죠 And then when he was in his 20s he had a vision of Jesus 그런데 20살, 20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He saw Jesus faintly He saw his hands stretched out and he saw his nail pierced hands 그런데 주님이 손을 펼치고 그 손을 보여주시는데 흐리하게 보이는데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것이 보게 된 거죠 He got so excited he went out on the streets and started preaching right then 그 환상을 보자마자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People thought he had lost his mind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He was clapping his hands to get their attention and said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about Jesus? 박수를 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since then?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He's planted more than 8,000 churches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8,000개의 교회를 They've reached an entire tribal region where the gospel had not gone before 그분이 계시는 그 지역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러한 동네가 전혀 없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He has orphanages 네,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He has children's schools 네, 학교 그러한 초등학교도 세웠습니다 His school is the most highly rated school in his region right now 네, 거기에서는 아주 가장 많은 그냥 학생들이 넘쳐나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He has almost no education himself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전혀 학교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 He has a junior college and a nursing school 간호사회를 위해서 대학을, 전문대학을 간 사람 He has built one hospital and is about to build another 네,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He has established works in other countries like Germany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도 자기 사역이 번져서 그러한 사역들이 해외로 번져 나가고 있다 I have friends from America that come over to visit the ministry there in India 그런데 나는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인도에 가서 그분이 하는 사역을 배우기를 원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They are completely staggered when they see it 내 보자마자 이 사람들을 어찌할 때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황을 보게 되는 거죠 How could God use one man to produce all this?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여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How could God use an untouchable?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손 댈 수도 없는 사람을 손 대서 이래 할 수 있을까?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confound the wise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He's looking for those whose hearts are wholly His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Every day they have to provide at least 5,000 meals 날마다 5,000명의 그러한 영혼들에게 식사를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They have no major funding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는 그러한 재정에 도움이 없어요 But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그러나 그 재정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They pray on their knees 내 눈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릎이 공급해요 God in heaven who has all resources send them just what they need 하늘에 계신 모든 것에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What are you living for?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What really motivates you?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동기입니까? What captivates your heart and your soul?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When I was doing my doctoral studies at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대학에서 제가 박사학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scholarship became an idol in my life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I want to accomplish something in the eyes of man 사람의 눈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I had spiritual goals but they were mixed with earthly vision 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세상 것과 혼합되는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네 박사학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홉 달 동안에 박사학의 논문을 옆으로 채켜놨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홉 달에 그러고서는 나의 초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고서는 나의 박사학의 논문이 내가 성공하는 내 아이돌로 우상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Maybe God has given you a lot of money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돈을 줄 수 있어요 Maybe God has given you a lot of influence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할 수도 있어요 Maybe God has given you a lot of connections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영열 고려가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Maybe God has given you many talents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Maybe God has given you a brilliant mind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똑똑한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Don't let those things be idols in your life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삶의 우상이 되도록 그것을 앞세우지 말아라 Use them as tools to advance the kingdom of God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게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Use these as tools to spread the gospel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When you stand before God to give a count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결산하는 시간 I can assure you He will not be impressed with your money 여러분의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I heard about one very rich man 네 저는 이제 한 그러한 부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And he made a deal with the Lord 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God would allow him to take one big sack filled with whatever he wanted 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부대자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이 부대자를 가득 채워라 This is just a silly story not a true story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야기 아니고 그냥 있는 이야기예요 So he gets to the gates of heaven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천국의 문 앞에 갔어요 And he has this massive sack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포대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They said you can't bring that in here 그런데 이제 그 문에 가니까 그 부대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He said no check my records I have a special arrangement And they say okay we just need to see what's in the sack And he opens it up Big sack It is filled with gold 그런데 거기 안에 가득 찬 것이 완전히 황금 부대였어요 황금으로 Giant blocks of gold 완전히 황금 덩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With incredible amount of money 이거는 그냥 돈으로 하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지 전혀 상상을 섭니다 And they look at him 그러고서는 이제 쳐다보면서 And they look at the sack 그러고서는 부대를 보고 And they said why did you bring concrete to heaven 천사가 말하기를 왜 천국의 아스팔트를 이걸 메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Remember the streets of heaven are paved with gold 네 천국의 그러한 길은 모든 것이 완벽한 황금 길이죠 God's not going to be impressed with all your money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 없어요 All your degrees 여러분의 학위에 관심 없어요 All the newspaper headlines about you 네 여러분의 그러한 정보가 뉴스페이퍼의 최고의 headline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He's going to be impressed with the character of Jesus in you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느냐입니다 What kind of husband or wife or mother or father were you?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빠고 어떠한 엄마고 어떠한 아내이며 어떠한 남편입니까? How did you use your money and your fame and your degrees for the gospel?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 명예 모든 건강이란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You say you do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I don't have any fancy degrees 절대적으로 나는 환상이었다는 디그리가 없습니다 I'm not a famous person 나는 절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I have very little money 그리고 저는 정말 저는 돈은 좋게 있어 I'm a weak person in myself 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약한 자인이야 God says perfect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너는 진짜 내게 완전하다 You are just the one I'm looking for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신다고 말해 When I touch the world through you everyone will know it's Jesus doing the work When God heals the sick through someone it's not because they have magic hands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때문이 아니고 It is because the Holy Spirit is working through them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I was part of a great revival in the state of Florida that lasted for five years 네 지난 5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대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부인의 현장에 가 있었어요 More than 130 nations came through the doors of our church building 네 우리 그러한 그 예배실 앞에 130개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예배 참석했어요 More than 300,000 people responded to the altar calls 네 강단으로 나오세요 하고 부르기만 하면 30만 명 이상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샀어요 And who is the man that God used to ignite that revival? 그러면 이 불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했냐? Did he have a college degree? 그 사람은 대학교 학사증이 있었냐? No 없었어요 Did he have an outstanding life before coming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세상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냐? No, he was a drug addict 아니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He was arrested and in jail several times 완전히 마약 중독자로 인하여 여러 번 붙잡혀 감옥에 여러 번 가기도 한 사람 But he was burning for Jesu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He was burning to see the lost saved 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마음이 불탔어요 And the fires of that revival continue to burn around the world 네,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일어난 그 붕의 벌이 전 세계에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과 매일마다 조용히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What's your purpose for me?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How can I make a difference for you?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심 앞에 구별되겠습니까? Sometimes we would have women graduate from our ministry school 네, 우리의 사회가 교회에서 여성들이 졸업받는 수료하는 일들이 있죠 They were burning with a vision to change the whole world 네, 그러한 여성들이 전 세계를 나눠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는 사람들이죠 And then they got married 그러고서는 그러한 여성들이 결혼합니다 And they began to establish their family 그러고서는 이제 가족을 돌봅니다 And now here is this godly young woman And she has three little children And she has a little baby And she's home changing diapers And she said, Lord I wanted to change the whole world And Lord, here I am at home I'm changing baby's diapers And then she got a greater vision I'm going to change the world one diaper at a time And she began to, she would go out to the park Where other children were praying And were playing And she would take her kids to minister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공원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They would look for lost people and sick people And do ministry Ask yourself Have the tools that God has given you become idols in your life?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체크해 보세요 Have you lost sight of the vision he gave you?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 삶에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단둘이 같은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오늘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자입니다 Originally I was told I was speaking in another church this morning 내 오늘 아침에 근본적으로는 다른 교회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And then it was shifted into the afternoon 오후로 그 교회가 바꿔지고 And I was asked if I would speak here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동제일교로 가도록 문을 열었어 I didn't even realize it was my sister's church 내 김 목사의 교회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교회에 가도록 돼 있었어 But God sent me here for you today 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신 것 There is more than eating and drinking and going to school and having a job 내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학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일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God wants you to touch this generation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세대를 여러분들이 손대고 저들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I'm going to close in one moment 네 이제 몇 분 안에 꺼내겠습니다 But let me boast in the Lord 네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Some of you know my testimony 여러분들 나의 간증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I'm Jewish but I was not raised in a religious Jewish home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유대인의 전통인 하나님을 믿는 가족은 아니었어요 I got caught up in the whole rebellion of the 1960s 1960년대 완전히 반항의 세대 한 중간에 가 있었던 사람이었어 I wanted to be like these rebellious rock stars 럭스타로 아주 럭캐럿 스타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 I was playing drums in a rock band 럭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사람 I grew my hair long 네 그리고 내 머리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You can look it up on 인터넷 and see a picture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내 머리 긴 대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My testimony from LSD to PhD LSD 황각제로부터 PhD 박사학위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You'll see a picture of me as my hair was starting to grow long 네 이제 함으로 인하여 내 머리가 길어지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Many years later my wife saw that picture 그런데 몇 년 후에 내 아내가 저의 그러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She started laughing 그럼 내 아내는 깔깔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I said you're laughing because I look like a woman 내 아내한테 내가 여자가 집어여서 웃는 거죠 그래서 She said no I'm laughing because you look like an ugly woman 내가 웃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지극히도 못생긴 여자 같아서 웃는 것입니다 내가 14살 때 마약 중독자였어요 아주 마약하는 것을 좋아했어 I could take large quantities of drugs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을 할 수 있었어 I started shooting heroin at the age of 15 시에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heroin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With my friends When I first went to a church service a young lady wrote this in her journal She knew me from school And she wrote down Antichrist comes to church That's how wicked that I was Now picture this At this same time many Jewish people are getting saved But the Jewish rabbis have very strong objections to Jesus And these Jewish people are coming to faith But then they're being pulled away Because they don't have answers for the rabbis And God says I need someone to answer the rabbis I need someone that will do advanced studies in the languages I need someone that will write five books on answering Jewish objections to Jesus I need someone who will debate rabbis at places like Oxford University or Hebrew University And then he looks down He sees this lost rebel Shooting heroin Stealing money from his own father Inviting demon spirits into his life Someone that hates school entirely And God says I found just the man My boast is in the Lord My boast is in the Lord And that's just one tiny thing I've seen him do He has put me in places I have no business being Areas where I have no background or authority And he's called me to testify on key issues before government leaders in different nations Why? Because it's his power It's his wisdom It's his anointing It's his grace Last thing and I close My first time at Han-serong 1990 A Korean man comes up to me He can barely speak English He is missing one hand Just a stub here His shirt is dirty He says to me I think God is calling me to India His English was very poor And I looked at him And I thought How can this be? I looked at him through natural eyes How could this be? But I prayed for him as he asked Well God sent him to India He did an incredible work there He came back to Korea and connected many Koreans with India And now with his Korean wife he is doing an incredible work in Madagascar near Africa I mean it's an incredible work that can impact the whole nation Who can God use? What are the qualifications? Lord here I am Send me, use me Lord here I am I want my life to count for the gospel Lord here I am Send me, use me If God is speaking to you through this message I want you to stand to your feet with me and we'll pray together Thank you Lord Thank you Father Lord I pray for this precious flock But I also pray for each of them as individuals May everyone be wholeheartedly yours May everyone be wholeheartedly yours May everyone be wholeheartedly yours Manifest your power through their weakness 저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시오 As they surrender all to you use them and work through them in incredible ways May everyone have a sense of purpose and destiny and calling And Lord we confess we have all sinned and fallen short and need your grace May no one live under the cloud of condemnation May everyone here sense the depths of your love And may each one say Here I am Send me, use me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Oh God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Do the will of God today Maybe you have a great vision for the future Do the will of God today Maybe you're frustrated because you don't see God's purposes coming to pass Pray with all the more desperation And you will see the purposes of God fulfilled in your lives Just take a moment with your eyes closed and say Lord Here I am Send me, use me 네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간절히 개개인이 기도하세요 각자의 기도를 하세요 크게 기도로 하세요 부르짖고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하세요 굿